지금 국민의힘 난리 났습니다. 경성청거관리위원장도 여러분들 서병수에서 정홍원으로 바꿔놓고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지금 역선택 문제가 또 시비를 거기 시작했어요. 홍준표 지금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고 뭔 소리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이 정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리고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나온거에요.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야 홍준표 지지율 올라가는 건 이건 역선택 하는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선택 방지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윤석열 캠프나 최재형 캠프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거고 지금 유승민이나 홍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경준위를 통과하고 여기저기서 당내 의총에서 통과한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꾸는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이제 격하게 맞서고 있는거고 유승민은 경선율에 토시 하나 바꾸지 말라 지금 이제 갈등이 시작된거에요 처음에는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 서병수를 날리고 그 다음에 정홍원을 했는데 지금 유승민과 홍준표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걸 바꾸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거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였죠 무능력의 화신이죠 이 사람 세월호 때 국무총리 경선율을 전면 검토하겠다 라고 하니까 경선판 깨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럼 왜그러냐 민주당 지지자가 압도적인 호남에서 유독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 역선택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호남에서 자기 지지가 올라간다고 역선택 운우한다면 그간 당이 호남 동행 운은 전부 거짓된 성동이 아니니까 호남에서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거 뭔가 역선택하는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불만을 얘기하는거고 이미 경진위에서 확정을 하고 최고위에서 추인한 경선 룰을 후보자 전원 동의 없이 새로 구성하는 것은 당 경선 위원회의 농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말이 맞죠 이미 경선 룰을 다 정해놨는데 갑자기 홍준표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경선 룰을 바꾼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왜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나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전체적인 대선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의 양강구도가 보이고 있는데 희한한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범보수권 대선주자 적합도를 보면 홍준표가 21.7까지 치고 올라왔고 윤석열이가 25.9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서 홍준표가 따라온거에요 근데 윤석열이라서 모르는게 있어요 왜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 주변에서도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윤석열은 아닌거 같다 윤석열이 그간 한달 두달 동안 선언을 하고 나서 속이고 선언했죠 6월 29일날 이제 거의 뭐 대선 출마선언 속이고 선언 6월 29일날 했으니까 7월 29일 한 두달 됐네요 두달동안 윤석열이가 얼마나 많은 똥볼을 차고 무식을 탄로를 했습니까 그러다보니깐 윤석열에게 실망한 표가 당연히 홍준표한테 갈 감악성이 가장 많죠 유승민보다는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도 지난 대선에서 2등을 했거든요 홍준표가 그리고 대선 재수생이고 유승민은 대선 출마를 어느정도 늦게끔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봐도 관심을 홍준표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내에서 윤 전 총리장에게 실망한 인사들이 홍 의원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 진짜로 홍준표의 캠프에 속속 합류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잇따란 실언 무식함 나오고 정책적 미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거는 제가 분석하는 거는 어디서 보냐면요 홍준표의 지지율이 가장 올라간 제 개인적인 분석은 당대표와 윤석열의 갈등이라고 봐요 전 당대표와 윤석열의 갈등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캠프에서 이준석을 공격을 했잖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이준석과 계속 갈등이 있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20대, 20, 30대 젊은 층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의당의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런 이준석을 흔들지 말라고 홍준표가 지원 사격을 하면서 이준석을 지지했던 젊은 표가 홍준표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펼쳐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의 반사익을 홍준표가 봤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외로 20, 30대 젊은 지지층에서 이준석 효과라고 했던 그 효과가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이 결국은 홍준표로 갔다 저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호남에서 높은 지지율이 왜 나오냐 지지층 확장이다 이거는 광주, 전남, 우리부담에 거부감이 있으니까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안에서 특히 호남 지지자들도 있지만 가장 민주당의 지분이 많은 호남 지지자들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감은 심하지만 홍준표에 대한 거부감은 좀 덜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거부감은 막 100에 치다 든다고 얘기하면 홍준표의 거부감은 한 60?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이 홍준표?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윤석열이 중도 외연 저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홍준표에게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윤석열이 계속 밖에 있었다 그러면 어떤 중도표나 탈진보의 표들은 윤석열이 갖고 갈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중원을 포기하고 사실상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서 홍준표와 윤석열이의 대결 구도가 돼버리니까 대결 구도가 돼버리는데 두 달 동안 윤석열이 하는 짓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런 사람 진짜 대통령 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홍준표가 자기 당을 향해서 쓴 소리도 하고 일단은 국민의힘 중에서 그래도 말이 통하는 정치인 거부감이 좀 덜한 정치인은 욕은 먹더라도 홍준표가 윤석열보다는 낫기 때문에 홍준표로 지주율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에서 국민의당의 윤석열 캠프는 이거는 호남에서 홍준표의 지주율이 올라가는 거는 역선택이다 역선택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서 당장 경선 룰을 바꾼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촉촉발의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또 정홍원이가 들어와서 경선 룰을 바꿀 경우에는 제가 보면 국민의힘 경선 룰 자체가 망가집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게 다 유시민 우리 유시민 전 장관이 누구보다도 대선 끝나고 나서 홍카콜라 그리고 정치합시다 를 통해서 홍준표를 살려놨던 유시민 전 장관의 해안이 아닌가 사실상 유시민이 홍준표 살려놨죠 뭘 안 그래요? 유시민이 대선 끝나고 홍준표 살려놨지 유시민 효과가 아닌가 여러분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